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저기 점령 하나 하죠 여기 밑에 먹을 거 있는 것 같은데 저 포커칩이 녹색 색깔이 있던데 저 색깔은 뭔 뜻이지? 저거 있으면 혹시 포커 칠 때 좋나? 포커 칠 때 저걸 사용할 수 있나? 여태까지 그냥 다 팔아버렸거든요 예예 그렇겠죠 색깔마다 돈이 아 이거 뭐야 무슨 전초기지 같은 전초기지 같은 자 가도록 하죠 이 위에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어 비온다 뭐야 아 검은색이 제일 비싸요 포커 칠 때 뭐야 난리 난데? 아 이거 우리 편이구나 야 야 야 야 야 땅 위에 땅 위에 올라왔어 저거 야 저거 반치 야 너 그러는게 어딨어 야 니네 반치 이야 쟤 뭐야 흐 흐흫 야 씨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야 야 방탄 조끼도 좀 사야되는데 방탄 조끼를 방탄 조끼를 지도도 좀 사야되고 방탄 조끼를 지도도 좀 사야되고 어 여기도 먹을게 있네 여기 먹을게 많구나 아 여기서 정찰할 수 있으려나 너무 뭔데? 아 안 보여 게다가 시야도 나빠 나 엄청나빠 지금 시야도 엄청나빠 자 저기 가려면 최소한 어 바다 쪽에서부터 접근을 못할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 해안 쪽으로 가서 그리고 아 해안 쪽으로 지금 제가 지키고 있네 지금 이 뒤쪽으로 가야겠는데 뒤쪽으로 가서 나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어 이쪽으로 최상 안 들키게 얘가 번개피쉬 얘가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자 가보죠 지금 비가와서 시야가 너무 나빠 지금 비가와서 시야가 너무 나빠 지금 비가와서 시야가 너무 나빠 어 상어도 있어 제기를 그래서 절로 가임만 상어 아 상어 아 상어 두 마리나 있는데 어 상어야 안 터지는데 어 어? 죽었나? 어? 죽었네? 상어가 또 나한테 온단 말이야 여기가 왔죠 벌써 야 일로와 야 일로와 먹이가 여깄다 일로오라 상어야 상어야 일로와 어 절로 가네 아 저쪽으로 지금 가야되서 상어가 있으면 안되는데 일단 가자 상어한테 들키지 않길 바라면서 암 중 상어에 왠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아 이제 상어 나타날까봐 상어가 이게 뭐 에너지도 많이 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깜짝 놀래게 갑톡튀에요 갑톡튀 가드가 확 이빨이 보인단 말이야 뭐 모문게 갑톡튀 싫어하거든 자 시작 거기다 왔어요 아 여기 갈색 뭐야 보트도 있네 좋아 빈곤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여기서 야 비도 끄쳤어요 자 전투 감각강화 두개 만들고요 혹시나 발견 못한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명 일단 어 아까도 모르겠지만 이 녀석부터 수풀에 숨어요 수풀에 숨어요 저 녀석인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쪽을 보고있기때문에 지금 이쪽을 보고있기때문에 제가 저쪽으로 시야를 시선을 돌렸을때가 그때가 기회거든 그때가 기회거든 어 이쪽으로 못간다 가려면 이 길 올라가야된다 좀 조심해야되는데 좀 조심해야되는데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이 청구 뭐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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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있는거구나 이거 있는거구나 아 이거 있는거구나 아 아 무슨 화상이요 왜 무슨 화상이요 뭔일이 있었길래 화상을 바.. 만두라니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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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라 고니 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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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만두를 보통 나는 물만두 사면은 물 부어서 어어 여기 누구있는데 오빅 cling 수 오케에 스크 쏘 아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를 아 이제 발견 못했어요 아 화살 쓰기 싫은데 자 오케 자 올라가게 되나 이쪽으로 올텐데 오케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 남았죠 뜨거운 물로 되어있는거면은 물화상이면 찬물로 식힌 다음에 그냥 화상약 발라주면 되지 않나 다행 다행 다행인거 아닌가요 그나마 물로 화상을 입은거면 히히히히 엄청 엄청 크게 화상을 입었나 보네 다행인거 도망가도 저걸로 가봐 그렇지 돌 던지고 저쪽으로 시선을 끌었어? 이쪽으로 갔을때? 오케이 우후 급속으로만 모든 인원을 처리했어요 뭐야? 왜 왜 왜 보너스 안주지? 1500정? 보너스 안주는데? 아 만두 얘기하니까 만두 먹고싶다 아 지금 배가 고픈가봐 뭘 얘기해도 다 먹고싶네 어 노트북 어 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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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어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건 없나? 스콜피언이나 업그레이드를 하죠 좋아요 아 돈이 너무 많아서 아아아 나 그거 사자 이거 방탄복 방탄복 사구요 지도사죠 지도 어어어어어 다사긴 좀 모를꺼 한번에 한번쓰 삼천달러면 됐어 근데 저 지도는 뭐가 생기는거지 뭐가 더 생기나 아 이게 다 생기는구나 보물찾기 할 때 있으면 좋겠구나 어 사냥이싱이다 사냥꾼의 길퀘스트 사냥꾼의 길퀘스트 저 뭐야 아냐아냐 일로가봐 저흰uce... 저 올라 올라가 오오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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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뭘 당했는데? 너희들이니? 뭐지? 어... 가득 안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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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리했잖아 네 정리 다했죠 조사도 뭐 조사가 다 찼다는 것 같은데? 가자 야 저기 파란색 많다 야 이거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운전하기가 저쪽인데 여기서 가면 가깝나? 어 여기서 가는게 가장 좋.. 좋.. 좋..지만 않군요 어쨌든 내려 차.. 차는 없지? 어 여기 어 바닥에 뭐 있나? 바닥은 아니고 바로 여기 있었구나 돈 있나? 가끔 이런데 돈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구요 자 올라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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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다 항상 달리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애 어 누구야 오우 여긴 뭐하는데지 애들 있던데 얘들아 아니요? 여기 뭐하는 곳이요? 아까 그때 왔던 데 아니야 여기? 왔던 데네 여기 왔던 데 아니야 왔던 데인데 지금 내가 그때 처리를 다 안했죠 애들을 그래서 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거 계속 있는 건가? 쟤 인지를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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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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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갈라고 친구들 오오와 왜 안떠져 오오왜 안떠져 좋아 아 이거 맞추기 정말 어렵구나 여기 그냥 대충 쏘는게 아닌데 야 이걸 이걸로 죽기가 힘들어요 이건 다 타고 있네 오우 좋아요 다 탔어 다 탔나 탔어도 안은 멀쩡하군요 알아서 싸우기 싸우기들 나는 사냥꾼의 길을 가야겠어 어 흑표범 흑표범 흑표범은 뭐지 이거는 아니고 불사의 곰이고 블랙팬더 어 이건가보다 주사기 키트 괜찮지 주사기 지금 여덟개 만들었을수 있는데 열개 열개로 늘어난건가 한 열두개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어디냐 이쪽으로 가야되네 야 씨 넌 뭐지 가까운데 가까운데 아 저기구나 여자 아까 무슨 뭘 활로 잡으라고 그랬나 뭐냐 아 활이군요 걱정하지마 어 여기도 지금 유물이 있는데 어 여기 아닌가보다 자 먹구요 저기 저기 동물의 위치를 감지해주죠 표범 저기있다 아 멀리서 한방에 자 일단 발견을 했구요 저 데미지 오 저 호랑이잖아 아 표범인가 모바일 게임이라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하면은 뭐 자 이거 먹구요 어떤 게임인데요 친구랑 같이 하는게 보통이지 않나 어 어 아아 카톡 게임 오오오 안돼 오오 안돼 오케 오오오 나 발견했나? 오오 이게 장난아니야 이게 장난아니야 오오 이게 장난아니야 오오 아 저장 저장할걸 오오 뭐야 친구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보통 올라온 게임 막 뭐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친구가 해가지고 뭐 같이하자 뭐 이거 카톡이 와서 같이 했나보구나 자 표범 찾아야하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케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 동물사냥 동물사냥 이 풍선을 먹고도 세방이나 때려야된다니 푸우 오케 얘는 두방인데요 자 주사기 키트 어? 벌써 만들어졌네? 알아서 알아서 만들어졌는데 특수화살? 이건 뭐야? 화염병과 불화살을 만들수 있는데? gus 구 Ya 구 후 작금... 스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엄 Chicken 오 Però 오 Wesley typ 하... 하... 자... 이걸 안찍었었구나? 자 일단 자 완료했구요 근데 사냥꾼의 일 하나도 없나? 아... 사냥꾼의 일 하나도 없나? 자... 아... 어! 가까이에 일어있다 오오오오오 나 잘 쐈자 잘 쏘지 않았나 되게? 난 잘... 잘 쏜꺼같은데 호랑이 인가? 표범인가? 표범인가? 표범이군요 저게 경험치하고 돈을 동시에 두개 다 주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구요 어 뭐야? 구석에 숨겨놓기도 했다 자 구급품을 시간 내에 도착해야되요 고! 부스터 따위는 없어요 자 운전을 잘해야되 집중하구요 집중하구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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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잘피하고 좋아좋아좋아 아직까지는 순타네 아직까지는 평타네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끝 오 야야 여기 딱야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아 이거 물에 빠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요런거에요 매태지 소비아이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얼음 가른거에 팥만 팥이 문제다 팥이 없다 팥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텐데 팥만 있으면 믹서기 있고 얼음도 항상 올려놓고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 팥만 있으면 되는데 팥이 없네 팥 대신 넣을수 있는거 없나 팥 대신 넣어 먹을수 있는게 있나 팥 대신 넣어 먹을수 있는게 있나 팥 팥 팥 팥 쿠 팥 그럼 비슷해요 뭐야? 이건 뭐야? 야자 열매 군대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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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군대 군대 아 인전을 깔고 뜯고 그런 것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이 아깝긴 하지마요 어어어어어 그렇게 됐어요 총알이 아깝긴 하지마요 야, 무서워지? 어! 깜짝아주, 오케이. 히… 우와, 한 번에? 히… 예… 진짜 장난아니다. 호랑이 가죽. 수류탄 감아서 하진 못하나? 자 됐어요 잠시만요